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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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X3 X-Drive 20D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6,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면 전방 센서 있고요 레이더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17로 5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47로 6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에 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도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봤을 때 림 끝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4쪽 다 퓨렐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열, 2열 쭉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꼬냑 시트에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6,17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딥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LDWS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뒷편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탑쪽에 보면은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운전 보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쭉 보면은 듀얼 오토어컨 있고 일렬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 시각지액 사용 가능합니다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바퀴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오토역은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컵홀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열 커튼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냉각수 보면은 적정량 차 있습니다 엔진룸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브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X3 X 드라이브 20D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